1. 빛나는 단편 어서오세요. 방구님들 오늘은 빛나는 단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작품은 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월성 작가님의 단편소설입니다. 이월성 작가님은 월간 생활법률에서 취재 편집기자로 20대를 보내셨고요. 1993년 예술세계로 수필에 등단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다 제자들을 보면서 내 꿈찾기에 나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네요. 2015년 한국소설의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로 소설에 등단. 또한 이 작품은 KBS 라디오문학관에서 드라마로도 방송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월성 작가님의 빛나는 단편 인간 등대 편안한 자세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등대 동묘역에 내리자 차갑고 알싸한 바다 내음이 났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비릿한 냄새도 올라온다. 진호는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의 진원지를 찾았다. 대낮부터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이 뿜어내는 말간 소주와 시큼한 막걸리 냄새였다. 다른 때 같으면 속이 울렁거려 그곳을 벗어나려 애썼겠지만 그는 달뜬 얼굴로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갔다. 진호는 동묘역 4번 출구 앞에서 군 제대 후 7년 만에 만남을 앞두고 있었다. 얼마 전 핸드폰을 교체하려고 연락처를 훑어보다 눈길이 멈췄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 희찬의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다. 프로필 속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를 보는 순간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김희찬 수병님 접니다 박진호 메시지를 받은 희찬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다. 마른 장마가 계속되는 휴일의 동묘는 상인과 고객, 관광객이 뒤엉켜 더운 김을 훅훅 뿜어내고 있었다. 진호는 어느 방향에서 희찬이 나타날지 몰라 이리저리 시선을 던졌다. 그때 평온을 깨는 파여름이 귓전을 때렸다. 야 이 새끼야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죽었어. 도로변을 따라 늘어선 가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구겨진 옅은 바다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상인의 억센 소나기에 어깨죽지를 잡힌 채 망연히 서 있었다. 남자의 등이 둥그랗게 젖어 있었고 가판대 위에는 수명이 닿은 것 같은 카메라와 핸드폰, 전기 면도기 등이 얼핏 보였다. 귀신같이 좋은 물건만 훔쳐간다니까. 뭐 할 짓이 없어 이런 노정 물건을 탐내냐. 넌 자존심도 없냐 이 새끼야. 분노로 뻘겋게 익은 상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고 오도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선 남자의 핏기 가신 얼굴은 하얗게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진호는 남자의 얼굴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상인이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진호는 그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상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상인과 남자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뚫고 진호가 움직였다. 남자는 분명 희찬이었다. 수병님 무슨 일이십니까? 멀끔한 진호의 등장에 상인이 잡았던 멱살을 놓았다. 욕을 할 것처럼 벌렸던 입도 닫았다. 진호를 알아본 희찬의 두 눈이 커졌다. 넌 더 뭐야? 이 도둑놈 새끼랑 한패야? 도둑놈이라니요? 말이 심하시네요. 어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야 이 자식아! 내가 증거다 증거! 내 눈이 증거야! 상인이 핏대를 세우며 말했다. 아니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사람을 의심하면 명예훼손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수병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단호한 말에 상인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서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는 눈도 많고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다 무더운 날씨가 문제죠. 더위가 사람을 잡습니다. 잡아. 어느새 부드러워진 진호의 말에 구경꾼들의 시선이 시들해져 흩어졌다. 상인은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음식점 전단지를 말아주고 가판대 위를 탁탁 털어댔다. 야 내가 별 거를 다 보여준다. 희찬이 조금은 민망한 얼굴로 웃었다. 뭐 살다 보면 어이없는 오해도 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진호는 손사례치며 말했다. 풋내 나는 청년에서 7년의 세월을 얼굴에 담은 두 남자는 서로를 잠시 바라보다 격하게 끌어안았다. 시장통을 벗어난 두 남자는 동대문을 향해 걸었다. 인도, 태국, 칠레 등 외국 음식점들이 그들의 눈에 연달아 띄었다. 동대문 청계천으로 이어진 동네는 뒷길로 조금만 접어들어도 간의 수공업장이 많은 듯했고 코끝을 톡 쏘는 향신로 냄새가 물이 지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끝을 따라다녔다. 그들의 입꼬리가 일제히 높이 올라가 있었다. 동대문은 사통팔달로 뻗은 도로 위에 외딴섬처럼 오뚝 서있었다. 두 남자는 비탈길을 올라가 성벽 가장 높은 곳 돌참에 걸터앉았다. 확 트인 동대문 광장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동대문은 양쪽 팔을 쫙 벌리면 왼쪽은 남산으로 오른쪽은 낙산으로 이어졌다. 미확인 비행물체를 닮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두타, 밀리오레 등 현대식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있었다. 발 아래 세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동대문 앞에서 차들이 멈추면 사람들이 건너가고 사람들이 멈춰서면 차들이 질주했다. 공원에는 성곽과 들꽃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를 향한 얼굴은 누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예뻤다. 오후 4시를 넘긴 시간이었지만 태양은 맹렬히 불탔고 공기는 뜨거웠다. 백팩을 연 진호가 생수병을 꺼내 희찬에게 내밀었다. 목이 말랐던 희찬이지만 선뜻 받아들지 못했다. 머뭇대다 생수병을 높이 쳐들어 물을 입안으로 쏟아부었다. 진호가 흡족한 듯 웃으며 물병을 받아 병 입구에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셨다. 희찬의 눈이 커졌다. 자대 배치를 받고 적응을 다하기도 전에 희찬은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후임병을 받았다. 그가 진호였다. 삐쩍 마르긴 했지만 하얀 피부와 우뚝한 콧날, 귀공자다운 외모를 가진 그는 똑같은 군복을 입었어도 도드라져 보였다. 희찬은 진호를 보면서 냉동고에서 금방 꺼낸 얼린 맥주잔을 떠올렸다. 살짝 얼음이 낀 투명한 유리잔을. 반면 희찬은 거무틱틱한 피부에 시끌벅적한 소리를 몰고 다녔다. 실로는 웃으면 아예 사라졌고 주먹코 위 미간에는 작은 웃음에도 늙은 주름이 생겼다. 선임들은 희찬에게 없어 보이니 실없이 웃지 말라고 했다. 진호에게는 하지 않는 말이었다. 진호는 타인과 몸이 닿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습관처럼 뭐든지 털어댔다. 책장을 넘기면서도 털고 볼펜을 쥔 손도 호호 불어댔다. 반면 행동은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었다. 군복도 제대로 개지 못하고 사물함도 뒤죽박죽였다. 잠도 깊이 들지 못해 뒤척이거나 헛소리를 하면서 벌떡벌떡 깨곤 했다. 그리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았다. 영락없는 고문관이었고 영창감이었다. 정신과 몸이 따로 노는 놈 같았다. 그러나 진호가 실수를 하거나 몸을 털어대면 벌을 받는 것은 희찬이었다. 후인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벌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었고 이유는 부칙이 나름이었다. 바다 위에서 수행하는 임무라 항상 긴장해 있어야 했는데 거기에 진호가 사고를 칠까 노심초사해야 하니 희찬은 이래저래 밤낮으로 시달려 죽을 맛이었다.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의가사 제대를 하지 싶기도 했지만 자신 때문에 권욕을 치르는 희찬을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는 진호에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불공평한 세상이었다. 여상이 흘리듯 한 말에 희찬이 놀라 광장으로 향했던 시선을 돌려 진호를 바라봤다. 네 무의도식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에 몇 회 쉰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너야 없겠지. 목구멍이 포도청인 나는 사다리 난다 사다리. 저는 제 인생에 황금기를 보내고 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금기를 보냈다고? 언제? 저는 군대가 황금기였습니다. 그래 그래 너는 잘난 놈이니까 어느 때든 황금기라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야. 박진호 제대한 지가 언젠데 말 놔 동갑길이 아닙니다. 한 번 선임은 영원한 선임입니다. 두 남자는 동대문 광장에서 시선을 거둬 힐끗 서로를 쳐다봤다. 김희찬 수병님의 프로필을 보는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흘러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낚싯바늘에 낚였던 날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희찬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어댔다. 진호도 따라 웃음을 터뜨렸다. 태생부터 어그러져 있던 두 사람의 껄끄러운 관계가 변한 것은 그날부터였다. 그날은 언뜻 포기해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두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빠지선이라 불리는 해상건문소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서해안을 정찰했다. 북쪽에서 떠내려오는 물체가 의심되면 긴급출동을 해 샅샅이 살폈다. 또 긴급하게 빠지선과 육지를 오고 가는 병사를 이송하는 수상택시 역할도 했다. 어제와 같았고 내일도 똑같을 하루였다. 희찬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진호의 행동을 감시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정겨운 언어도 지나가지 않았다. 다만 다른 날과 달랐던 것은 그 갈치였다. 저녁 식사 때 노릇노릇 구워진 두툼한 갈치 가장 큰 한 토막을 들고 물어뜯던 희찬은 갈치살을 흐트러뜨리며 깨그작거리는 진호가 못마땅했다. 진호를 보고 있으면 자신의 입맛도 사라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갈치살점을 뚝 떼어 진호의 밥위에 얹어주었던 것은 순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진호의 미간이 찌뿌려졌고 희찬은 눈을 불아렸다. 진호가 마지못해 갈치를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한두 번 씹다 갑자기 컥 하며 입을 부여잡더니 엉거주춤 일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눈도 희번득거렸다. 뱉어낸 음식물에는 피가 묻어나 있었다. 진호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고통이 입안에서부터 빠르게 전신을 향해 퍼져나갔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동시에 희찬의 머릿속에는 어떤 예감이 한밤중에 배꼬동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놈이 죽으면 내가 먼저 저승사자를 만난다. 이놈을 살려야 내가 살 수 있다. 자신이 갈치를 주지 않았던가. 먹이를 낚아채는 갈매기보다 빠르게 진호의 입을 벌렸다. 입안 볼에 은빛 선이 박혀 있었다. 희찬은 생선 냄새가 풍기는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잠시 뒤 손바닥 위에 정체를 드러낸 것은 피와 침으로 범벅이 된 부러진 낚싯바늘이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진호의 등을 아무렇지 않게 툭툭 치면서 희찬은 몰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살았다. 누가 먼저 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조금 가까워졌다. 동대문 광장을 내려다보는 그들 앞으로 들꽃 위를 날아다니던 잠자리가 날아왔다. 진호가 팔을 뻗어 잠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유혹했다. 손끝에 앉으려던 잠자리가 둥글게 원을 그리며 멀리 날아갔다. 고추 잠자리네. 배 선실 외벽에 빨갛게 새로 줄무늬가 났던 거 기억나? 생각나죠. 예술이었죠. 그래. 내가 그때 너한테 그런 특별 임무를 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날 덕분이지. 그 갈치가 없었으면 나는 너랑 친해질 생각도 안 했을 거야. 희찬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진호는 아무 대답 없이 두 눈으로 잠자리떼를 쫓았다. 그는 어느새 군함의 가판 위로 돌아가 있었다. 가판 청소를 하려고 일찍 일어난 두 수병은 선실 외벽에 빨간 줄이 쭉쭉 그어진 것을 보고 기암을 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멀쩡했던 벽에 누가 밤새 낙서를 했단 말인가. 그것도 붉은색으로. 놀라 달려가 보니 입이 딱 벌어졌다. 고추 잠자리가 줄지어 붙어 있었다. 얼마나 많은 고추 잠자리였던지 징그러우면서도 일렬로 줄지어 붙어 있는 모습이 귀여웠다. 그들이 어떻게 이 배에 들어왔는지 의아했는데 아마 지난밤 정박해 있던 배에 들어와 잠을 자다 배가 출항하면서 함께 바다로 나온 모양이었다. 수만 개의 눈을 가진 고추 잠자리의 눈이 놀라 커졌을 걸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터졌다. 그러다가 진호를 불렀다. 박진호 군의 임무는 고추 잠자리 때의 안전한 귀향일세. 실수 없이 미션을 수행하도록. 정색하고 희찬이 진호에게 명령했다. 진호가 격리를 올려붙이며 외쳤다. 충성! 진호가 지켜주지 않더라도 잠자리 때는 미동 없이 벽에 꼭 붙어 배와 함께 항구로 돌아왔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돌아갈 여력이 없으니까 체면불구하고 배에 의지할 수밖에. 진호는 임무를 완수했고 희찬은 푸른 바다와 붉은 고추 잠자리 때가 만든 장관을 추억 속에 저장했다. 고추 잠자리가 불러일으킨 과거의 기억들에서 진호는 갈매기를 떠올렸다. 수병님, 갈매기 미각 테스트 기억나십니까? 갈매기! 암! 기억나지! 주위를 둘러보아도 망망태일 뿐인 빠지선에서 2주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무료할 때가 있었다. 그때 찾아오는 손님이 갈매기 떼었다. 신기하게도 잔밥을 바다에 버리려고 하면 어디서 날아왔는지 순식간에 몰려와 잔밥을 먹어치웠다. 갈매기들은 실컷 잔밥을 먹은 후 배 위를 맴돌며 가판 위에 배설을 해놓기 일쑤였다. 갈매기의 배설물에는 그날 먹은 수병들의 식단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럴 때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문장이 먹은 대로 나오리라는 말로 튀어나왔다. 진호와 함께 배설물을 청소하던 희찬의 눈이 반짝 빛났다. 박진호! 갈매기 미각 테스트를 해보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갈매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간단하다. 이따 건새우와 고추냉이만 챙기면 된다. 의아해하는 진호에게 눈을 찡긋거리던 희찬은 어찌 구했는지 잔밥을 바다에 던질 때 한 박자 늦게 고추냉이를 바른 건새우를 하늘 높이 던졌다. 어디까지나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날렵하게 날아온 갈매기 한 마리가 덥석 건새우를 물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오르나 싶더니 쏜살같이 부리를 바다에 내리꽂으며 물속으로 풍덩 꼬꾸라졌다. 잠시 후 몸을 털면서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갈매기를 보고 희찬과 진호는 비밀을 알아낸 자의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수병들에게 낚시는 금지사항이었다. 하지만 선임들로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비장의 낚시법이 있었다. 새벽에 랜턴으로 바다를 비추면 새끼 오징어들이 몰려들었다. 뜰채로 건져 올리면 새끼 오징어들이 팔딱거렸다. 또 먹다 남은 삼겹살 한 잔을 숨겨 놓았다가 어망에 넣고 바다에 던져 놓으면 삼겹살 냄새를 맡고 어망 안으로 꽃게와 새우가 들어왔다. 이것을 라면에 넣고 끓이면 특급 신선 해물 라면탕이 완성되었다. 정말 죽여주는 맛이었다. 가끔 기름에 꽃게를 튀기면 과자보다 더 바삭거리고 맛이 좋았다. 음식에 관심이 없던 진호조차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그 고소한 맛이 되살아났는지 입맛을 다시던 진호가 말했다. 전 아직도 가끔 해군 사랑해요 하고 두 팔로 커다랗게 하트를 만들어주시던 바다호 선장님이 생각나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 힘이 났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고깃배 선장은 병사들을 향해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하트를 날려주었었다. 혜진은 붉은 노을 속에서 산타클로스 같은 웃음을 지우며 커다란 손짓과 목소리로 바다를 울리며 외쳐주곤 했었다. 희찬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떠올렸고 나이가 많이 든 후 자신도 그분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훗날 선장이 풍랑치는 바다에서 아들을 잃고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남자라는 사실을 안 후 며칠을 먹먹하게 지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바다를 떠올렸던 두 남자는 더 이상 서로에게 할 말이 없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은 바다가 아니었다. 바람과 도시의 소음, 그 사이에 있는 침묵뿐이었다. 진호가 희찬을 슬쩍 쳐다보았다. 희찬은 진호의 시선을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저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왜 진호의 연락에 선뜻 만나자고 했는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군대에서 알았던 후임병을 사회에서 다시 만나 그 시절을 추억하기에는 바다는 너무 멀리 있었다. 30여 명이 넘는 아이들 틈에서 제 밥을 빼앗기지 않으려 두 팔로 밥그릇을 감싸던 가장 오래된 기억과 도화지에 그린 그림을 잘 그렸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누군가의 손길이 바다보다 가까이 있었다. 손재주가 좋아 보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내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포기가 아니라 잠시 미뤄둔 거라 생각했다. 만 18이 되어 500만 원을 들고 보육원에서 독립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반지하의 월세빵이 전부였다. 처음부터 누군가의 살뜰한 챙김을 받지 못했기에 비교의 대상도 없었고 감정의 변화도 낙차가 크지 않았다. 상처를 덜 받기 위해 좋게 좋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과 크로스토이치를 주문처럼 되뇌었다. 그래서 세상은 견딜만 했다. 수중에 가진 돈이 떨어져 잠잘 곳을 걱정해야 할 때 향한 군대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았다. 자신을 찾지 않던 서류상 부모의 흔적으로 군대에 입대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흔들리는 배의 가판에 서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었다. 제대 후 희찬은 운이 좋게 대형마트에 일자리를 얻었다. 처음에는 물건을 진열하고 배달하는 일을 하다 양념 불고기 파는 일로 옮겨탔다. 하얀 모자와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더 전문적으로 보여 조금 위쪽으로 올라간 기분이었다. 희찬은 맛깔스러운 목소리로 주부들을 불러모았고 그의 모습을 눈여겨본 점장이 본격적으로 정육호들을 맡아 일해보라고 했다. 털을 벗겨낸 알몸 형체 그대로 들어온 살덩이를 부위별로 나누고 보기 좋게 썰어 구미가 당기게 진열한 후 고객을 불러모으는 일이었다. 태어나서부터 항상 혼자였던 그에게 잘한다는 칭찬은 그를 흥분시켰다. 신이 났다. 노동의 강도보다 현저히 빈약한 월급을 받았지만 마감대 텅 빈 진열장을 보면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다. 운이 좋으면 팔리지 않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기를 얻어 집에 가져갈 수도 있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능청스러운 말로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짙은 라벤더 향을 풍기는 젊은 여자가 길고 가는 검지를 까딱이며 최상급 한우를 가리켰다. 여자에게 포장한 고기를 전해줄 때 그녀의 팔뚝에 걸친 윤이 나는 가죽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라벤더 향이 사라진 후에도 희찬은 손님들에게 고기를 선전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때 여자의 앙칼진 소리가 등짝을 내리쳤다. 야 너 미쳤니? 이게 얼만지 알아? 가방 다 버렸잖아. 이거 어쩔래? 가채에 담긴 고기 덩어리에서 뻘건 피가 흘러나와 옆에 놓았던 가죽가방을 물들여 놓았다. 핏물이 묻은 가죽가방을 흔들며 여자는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미안하다고 연신 머리를 숙였지만 어쩔 거냐고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댔다. 희찬은 화가 치밀었다. 어찌 자신의 잘못인가? 카트 안에 가방을 함께 넣은 여자의 잘못이지. 큰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희찬은 얼룩덜룩해진 가죽가방을 노려보았다. 그런 그의 눈을 내리누른 것은 점장이었다.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너희 자식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점장의 손이 희찬의 머리를 눌렀고 고개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눈에 하얀 바닥 타일이 들어왔다. 그것은 배에 부딪혀 사라지는 파도의 하얀 거품과도 같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앞에는 바다가 있었다. 하늘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망망대에 떠 있는 빠지선에 서 있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바닷속에서 솟구쳐 하늘로 날아올랐다. 잠밥을 처리하는 갈매기도 먹지 않는 그것. 그것이 희찬이었다. 머리는 숙였지만 희찬의 치켰뜬 눈은 시퍼랑 칼날처럼 번뜩였고 그의 눈에 가죽가방이 들어왔다. 죽은 동물의 껍질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가 몸을 떨게 했다. 그 후 며칠째 자신보다 더 대접받았던 여자의 가죽가방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자 우습게도 가죽가방을 제압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야만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쉬는 날 가죽가게가 질비한 동묘역으로 나갔다. 소, 양, 돼지, 여우, 악어 등 다양한 동물들의 가죽이 산처럼 쌓여있었다. 마치 사후의 동물 왕국을 옮겨놓은 듯했다.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한 가죽에서부터 흠집이 여기저기 난 가죽까지 가죽의 질도 가지각색이었다. 가죽을 보면 그 동물의 삶이 어땠는지 짐작이 되었다. 흠집이 많이 난 것은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다는 증거였다. 아니면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흠집은 죽음에 대한 저항의 흔적일 수도 있었다. 이리저리 가죽을 손바닥으로 훑으며 먼지처럼 사라진 가죽의 주인을 생각했다. 피 흘린 환부가 상처로 남기까지의 고통이 다가왔다. 전투 태세로 찾아온 거리에서 희찬의 발걸음은 한 곳에 오랫동안 멈춰있었다. 무엇을 찾느냐는 주인의 말에 선뜻 대답을 못하다. 그냥 가방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요. 라고 하자 연습삼아 해보라고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가죽을 꺼내주었다. 헐값에 선심쓰듯 내준 그것은 여기저기 흠집 투성이었다. 희찬은 먼지를 뒤집어쓴 가죽을 천천히 만져봤다. 감촉이 따뜻했다. 구수한 냄새도 났다.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구멍이 난 곳을 쓰다듬었다. 순간 죽어서도 살았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닌 그것들이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다. 울컥 붉어진 눈시울을 문지르며 흠집을 잘 가공해 다른 가치를 부여해주고 싶었다. 바늘을 샀다. 굵은 바늘이었지만 가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꾸 부러져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 손에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왔다. 움켜진 송곳에 피가 묻어났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때쯤 작은 가방 하나를 만들어냈다. 한 번 만들고 나자 자신감도 붙고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 인터넷을 뒤져 가죽 기술을 익혔다. 낮에는 고기를 팔고 밤에는 동물의 가죽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몸은 고달펐지만 자신이 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작품이 느는 건 가슴이 벅찬 일이었다. 까짓껏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어떤가. 과감하게 일을 그만둔 후 가죽공예에만 몰두했다. 동전지갑, 열쇠고리 등 작은 소품도 만들었다. 반지하 창문으로 세어든 햇빛에 갈색 가죽 표면이 고상하고 우아하게 빛나자 갑자기 물건들이 세상으로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았다. 이미 통장 창고는 바닥을 보였다. 희찬은 자신의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렸다. 주변인들은 탄성을 질렀다. 그런 재주가 있었냐고. 그래, 어려서부터 넌 그림을 잘 그렸어. 소질이 있었다니까. 그러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형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몇 작품을 견본으로 만들어주면 팔로를 개척해 주겠다고 했다. 작품이 좋아 해외에서도 통할 거라며 귀를 뚫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다음은 누구나 추측하는 대로였다. 마트 근무 때 아들처럼 챙겨주던 계약직 동료들의 돈을 끌어모아 자신이 만든 작품과 함께 형에게 넘겼고 호언장담하던 그는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희찬은 말을 잃었다. 한동안 반지압방에서 누워만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까 친구의 메시지를 받았다. 네 것과 똑같은 작품이 전시되었는 것을 보았어. 혹시 너... 부들부들 떨면서 전시장으로 달려갔다. 분노보다는 먹지 못해 힘이 없어 휘청거렸는지도 모른다. 전시장 앞에는 화려한 화안들이 줄줄이 놓여있었고 입구 위에 달린 현수막에는 가죽공예로 다시 태어난 생명체들의 신비라는 글자와 함께 유명 작가의 이름이 턱하니 버티고 있었다. 그는 전시장으로 들어가 천천히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때 열쇠고리용으로 만든 낚시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은은한 조명을 받고 붉은 융당 위에 놓여있었다.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건 내 물고기야! 낚시바늘이 부러져 있잖아! 과거와 현재를 오가던 희창과 진호는 텅 빈 눈빛으로 동대문 광장을 내려다보았다. 차량과 사람들의 무리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균열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멈추었다.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 번쩍번쩍 경보 등을 밝히고 응급차가 달려왔다. 멀리 보이는 상황에 희창과 진호는 긴장되어 몸을 웅크렸다. 응급차에서 구급대원들이 내렸고 둘러싼 사람들을 해집으며 누군가를 들것에 실었다. 진호는 보았다. 하늘에서 시커먼 물체가 휙 땅으로 떨어졌고 바닥에 괭음을 내며 부딪혔다. 오래전에 일이었지만 어제처럼 생생했다. 경비원이 달려오고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잠들었던 사람들을 깨웠다. 조명이 비춘 무대처럼 물체가 떨어진 그곳은 사람들로 웅성됐다. 진호는 비실비실 뒷걸음쳐 아파트 단지를 삥 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진호는 목소리를 주교하며 나누는 부모의 대화를 들었다. 20대 후반 청년이 컴퓨터 오락을 하다 엄마에게 야단을 맞은 후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것처럼 나가 바로 뛰어내렸다는 것이었다. 얼빠진 놈이군. 그런 얘기 절대 우리 집안에서는 올리지 마. 며칠 후 그 사람이 동네에서 유명한 수제였고 그들이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 사람과 가장 많이 닮은 이가 바로 진호였다. 진호가 닮고 싶었던 인물도 그였다. 항상 그랬었다. 걔를 봐라. 1등을 했다더라. 인류대학에 들어갔다더라. 로스쿨에 합격했다더라. 더라 더라. 진호는 군 입대를 지원했다. 그의 아버지는 의지가 없는 놈이라고 야단을 쳤다. 공부에 탄력을 받았을 때 로스쿨까지 입학하고 법조인이 되라고 했다. 그러나 진호의 결심은 단호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처박혀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다. 영양가 높은 음식과 운동 부족으로 퉁퉁했던 몸집도 홀찍하다 못해 삐쩍 말라갔다. 결국 부모는 두 손을 들었고 군 입대를 허락했다. 처음으로 진호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다. 부모 역시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면 멍청해진 머리가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진호는 머리를 깎으면서 주인이 사라진 문자를 읽었다.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진호야, 바다가 보고 싶다. 답답한 마음과 엉킨 머릿속을 푸른 바다에다 털어내고 싶다. 타인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신념과 정서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머리가 아프다. 형, 나 내일 발표가 있어서... 아니다. 괜한 소리했다. 나도 한 시간만 머리 식히고 공부해야 한다. 힘내자, 우리. 그의 문자를 받고 개똥철학 같은 소리한다고 투덜댔다. 족집게 시험 자료를 언제 준다는 것인지 궁금할 뿐이었다. 그는 진호가 대학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엄마가 붙여준 과외 선생이자 선배였다. 환자를 싣고 구급차가 떠난 후 거리는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광장은 어느새 바다로 변해 있었고 그들의 귓가에 자지러지듯 울리는 경보음이 들렸다. 긴급출동이다. 긴급출동이 내려지면 그들은 신속하게 슈트를 보트에 던지고 출발하는 보트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최대한 빨리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북쪽에서 흘러온 물체가 보인다는 긴급통신이 왔다. 총각을 다투며 보트는 내달렸다. 보트에 탄 여섯 명의 태원들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저 멀리 검푸른 바다 위에 흰 물체가 둥둥 떠있었다. 가까이 가자 사람의 시체가 퉁퉁 불어 물 위에 드러나 있었다. 희찬과 진호는 겁에 질려 구토를 해댔다. 그 후 긴급출동이 떨어지면 오금이 저렸다. 그래도 경고음이 울리면 자동적으로 보트에 몸을 던졌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다. 어느 때는 북쪽에서 떠내려온 나무토막이거나 파도에 휩쓸려간 스티로폼인 경우도 있었다. 긴급출동에서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올 때면 수병들은 바다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생각했다. 그들도 두려움에 떨면서 의무와 사명을 다하려고 달려나갔을 것이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꿈만은 청춘이었을 그들. 누구의 자식이자 형제이고 친구이자 연인이며 본인에게는 단 하나의 생명이었을 것이다. 보트가 달려가면 속력과 비례에 물보라가 일면서 튀어오른 물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 바닷물이 입안으로 튀어들어와도 짠 줄을 몰랐다. 붉은색이 푸른색보다 강렬했다면 바다는 붉음을 삼켜버릴 만큼 깊었다. 밤에 정차를 나갈 때 헤드라이트를 켜면 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앞이 안 보였다. 뭔가 바다에 떠오른 것이 포착되면 반드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했다. 그래서 병사들은 인간 등대가 되곤 했다. 뱃머리에 K6 기관총을 달아놓은 기둥이 있었다. 그 기둥에 호출로 몸을 칭칭 감아묻고 한쪽 팔은 기둥을 끌어안았다. 한 손에는 랜턴을 들고 천천히 사방을 비추었다. 넘실대는 바다 위를 인간 등대가 되어 불빛을 쏘아 대는 것이다. 물결이 잔잔한 날은 그래도 괜찮았다.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파도가 쳐 날씨가 사나울 때는 뱃머리가 바다 표면에 부딪혀 높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다. 몸을 제대로 가늘 수 없을 만큼 바다가 요동을 치면 자칫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었다. 랜턴을 바다에 비추면 검푸른 바다가 공포로 몰려왔다.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아니 단단하게 묶은 호출이 스르르 풀리거나 끊어져 저 검푸른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인간 등대는 고참 수병들이 시범을 보인 후 차츰 후임병으로 넘어갔다. 주로 임무는 무슨 일을 시키든 낯빛을 불키지 않고 덥석덥석 수행하는 희찬에게 주어졌다. 다른 수병들이 벌벌 떨며 회피하고 싶어하는 일을 그는 즐기는 것만 같았다. 수병들은 희찬이 쏘아 대는 불빛을 따라 바다 위를 살폈다. 그러나 진호의 시선은 어느 순간 희찬에게 향했다. 왜 그를 보면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벌로 코카소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프로메테우스가 생각났을까.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랜턴 빛을 쏘아 대는 희찬이 오뚝 솟은 파로스 섬의 등대 같기도 했다. 임무를 마친 희찬에게 수건을 건네며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동료들이 수고했다고 너스레를 떨며 희찬의 어깨를 툭툭 칠 때도 진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물기를 털어내는 희찬을 진호는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고참들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희찬에게 주었던 인간 등대 인물을 진호에게 지시했다. 진호는 어한이 벙벙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달빛이 바다를 포근하게 비춰주는 따뜻한 풍경이었지만 진호의 다리는 부들부들 떨려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다. 겨우 호출에 몸을 묶고 랜턴을 켰지만 기둥을 잡은 팔과 손은 경직되어 감각이 없었다. 랜턴을 든 손도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이리저리 흔들렸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랜턴으로 바다 위를 비추었다. 랜턴 불빛을 받은 바다 수면이 반짝였다. 천천히 랜턴을 움직였다. 그 불빛을 따라 잠들었던 바다가 환하게 열렸다. 마치 조명을 받은 무대처럼 보였다. 순간 잊고 있었던 환영이 되살아났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구조가 필요해요. 빨리요. 급해요. 사람들 틈으로 바닥에 놓은 선배 얼굴이 얼핏 보였다. 소스라치게 놀란 진호는 질끈 눈을 감았다. 순간 잔잔했던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했다. 배도 기웃둥댔다. 진호는 얼어붙었다. 공포가 엄습하면서 숨이 막혔다. 찬바람이 휙 불어왔다. 진호의 얼굴이 바람을 피해 돌아갔다. 랜턴을 쥔 손도 힘을 잃었고 불빛도 바다 위를 휘저었다. 몇 초도 못 버티고 진호는 주저앉았다. 그 후 인간 등대는 희찬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일을 진호가 자진해서 한다고 했다. 미친 듯이 몰려오는 파도에 모두 겁을 먹고 있을 때였다. 그 폭풍우가 치던 밤 말이야. 네가 인간 등대가 되어줬던 그날 밤 왜 그랬어? 진호는 몰아치는 비바람을 맞으며 호쭈를 자신의 몸에 칭칭 동염했다. 한 손으로 기둥을 꽉 끌어안고 한 손으로 랜턴을 움켜잡았다. 랜턴으로 왼쪽부터 천천히 바다 위를 비췄다. 작은 물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랜턴을 비추었다. 그 불빛을 따라 매의 눈으로 동료들이 바다를 살폈다. 진호의 얼굴과 온몸은 땀과 빗물, 바닷물로 젖어들었다. 기둥을 꽉 끌어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다. 광란의 검은 바다에 밝은 빛을 비추자 꿈틀대는 바다가 환하게 드러났다. 그곳에 허연 물체가 언뜻 보였다. 둥둥 떠있는 물체는 북에서 온 선박이거나 사람일 수도 있었다. 두려움에 턱이 덜덜 떨렸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랜턴을 그 물체에 집중하여 비췄다. 뒤틀린 물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었다. 집중해야 한다. 손에 힘을 주고 빛을 정확히 쏘아댔다. 그 순간 무서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워지면서 두 눈이 또렷해졌다. 빛이 닿는 표면에 무언가가 움직였다. 진호의 눈빛이 살아났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살려달라고 허우적대고 있었다. 진호는 동요하지 않고 인간 등대가 되어 빛을 쏘아댔다. 그 빛을 따라 배가 다가갔고 동료들은 힘을 모아 그를 배 위로 끌어올렸다. 인공호흡을 긴박하게 해대는 동료들이 보였다. 진호는 마비가 올 정도로 꽉 끌어안았던 팔이 풀리면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 이틀 후 깨어난 진호를 동료 병사들은 자주 방문했고 따뜻한 눈빛으로 등을 토닥여 주었다. 단 한 번의 인간 등대였지만 그 여우는 계속 그의 온몸에 남아있었다. 그때 네가 지원하지 않았다면 내가 인간 등대가 되었겠지. 어깨가 아파서 등대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거야. 그럼 그 외국인 선언도 구할 수 없었을 거야. 그날 넌 우리 모두를 살렸어. 광장을 바라보던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후임이라 힘든 일은 제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된 일인지 저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다가 잔잔한 날조차도 인간 등대 역할을 못한 놈이니 아예 저를 제쳐놓은 것이죠. 저도 겁이 나 다시는 나서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한 후 수병님의 얼굴에서 광채를 봤단 말입니다. 바닷물인지 빗물인지 흠뻑 뒤집어쓴 수병님의 얼굴에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뭘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환한 광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는 수밖에요. 수병님의 어깨를 삐끗하던 날 기회는 왔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전 절대 용기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호쭐로 몸을 기둥에 묶었습니다. 하필 비바람이 너무 매섭게 힘을 하쳐 후회가 밀려오긴 했지만 주사위는 던져졌죠. 무사히 군대를 제대한 진호를 보며 부모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발휘되었다고 자위했다. 이제 그들이 그린 도면 위로 진호가 돌아와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다. 군대에 입대할 때보다 몸집에 살도 붓고 표정도 밝아졌다. 가족의 환대 속에 미소 짓던 진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지 채 1분이 지났을까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다. 놀라 방문을 열자 노트들이 방 안 가득 흩어져 있었다. 진호는 분을 억누리지 못해 주먹으로 벽을 쳤다. 가족들은 경악했다. 그의 엄마가 소리쳤다. 이걸 얼마나 어렵게 구한 건데 그 죽은 애 엄마한테 사정사정해서 구한 거야. 어느 누구한테도 못 준다는 걸 걔가 널 제일 좋아했다고 말하니까 주더라. 그런데 이걸... 진호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분을 사기지 못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방바닥에 펼쳐진 노트에는 선배의 정갈한 글씨가 색색의 포스티지에 적혀 빼곡히 붙어있었다. 진호는 발길이 닿는 대로 돌아다녔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상관없었다. 시골 장터, 놀이동산, 지역 축제 등 재력 있는 부모를 두었기에 몇 년을 무의도시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의 진로를 좌지우지하려던 부모가 그를 가치 없는 놈으로 바라보는 시선만 견딜 수 있다면 말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타이틀을 만들었다. 사진작가, 여행가, 창작물이 나오지 않아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다. 결과물을 내놓을 생각 없이 따가운 시선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라 치졸하다는 생각과 그의 방황이 부모에 대한 저항이었다면 그러기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도 어렴풋이 느꼈다. 그때 부러진 낚시바늘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진호의 앞에 다시 바다가 있었다. 물결처럼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량의 움직임, 그들이 토해놓은 소리, 그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려왔다. 바람의 강약에 따라 파도 소리도 제각각이다. 인파가 마치 파도처럼 보였다. 어둠이 짙어지자 숨막히도록 신비스럽고 평온하던 바다에 바람이 거칠어지면서 서서히 바닷물이 높게 일어선다. 점점 빠르게 무투로 달려온다. 갑자기 돌변한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달려든다. 그때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물체의 미세한 움직임을 향해 빛을 비춘다. 그 빛을 따라 생명체가 꿈틀거린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검푸른 파도를 해치며 빛을 따라 움직인다. 그 빛을 비추는 등대는 사람이다. 이곳이 바로 바다였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해? 희찬의 물음에 진호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짐짓 태연하게 말했다. 인간 등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 등대가 바다를 향해 비추던 랜턴 불빛 말입니다. 수병님, 처음에 혓줄에 몸을 묶고 인간 등대가 된다는 것이 엄청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로봇이 일상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빛 하나 제대로 못 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과 힘만큼 강렬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의식에서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어떤 기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머지않아 수병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도 사라지겠죠. 지금 생각해보니 인간 등대는 오롯이 혼자였을 때 강한 빛을 냅니다. 여기저기서 빛을 쏘아 대면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비췄을 때 그곳이 가장 빛나고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병님의 부러진 낚싯반을 보는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 몸이 떨렸습니다. 엄청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인간 등대가 되어 느꼈던 희열을 다시 맛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젠 등을 돌리고 엉거주춤 남탓을 하며 살진 않겠습니다. 긴 우주의 역사를 보면 저 성문을 드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말입니다. 수병님, 수병님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이 땅 위에. 아니면 어디 서 있겠어? 수병님은 특별하십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거친 바다에서도 한 번도 인간 등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봤다니 영광이네. 그런데 나 사실은 쫄보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말을 흘리며 그는 조금 전 동묘역 거리에 가판대를 떠올렸다. 낡은 가죽지갑이 고물처럼 놓여 있었다. 손때 묻은 가죽은 한 생명의 흔적이었고 사람의 삶이 더해져 오묘한 빛을 내고 있었다. 몇 사람의 손을 거쳤는지 알 수는 없으나 반질반질해진 가죽지갑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끈질긴 생명력에 그의 가슴이 뛰었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부러진 낚싯바늘이 반짝였다. 해내야 할 목표가 생겼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지륵같은 바다 위 작은 움직임을 향해 랜턴빛을 쏘아댔던 소나기에 힘이 쥐어졌다. 메마른 희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진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어디선가 아주 멀리에서 바다 냄새가 진호를 끌어안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연대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암시하는 훈훈한 결말의 단편소설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